간호사 등이 가입되는 전국 보건의료산업 노동조합이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의사들의 집단 행동을 비판하며, 진료 중단을 막기 위해 국민 촛불 행동을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보건의료노조는 오늘 대국민 호소문에서 의사의 집단 진료 중단은 국민 생명을 내팽겨치는 비윤리적인 행위라며, 국민들이 나서서 진료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집단 행동을 하더라도 응급실, 수술실 등 필수 업무는 유지해야 한다며, 국민과 국회 등이 범국민 행동에 나서자고 호소했습니다. 보건의료노조는 전공의 집단 사직 등에 따른 환자 피해를 조사해 공개하고, 의대 증원에 찬성하는 국민들과 국민 행동에 나설 방침입니다.